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월.. 어디서부터지? 10월 9일 원정 11탄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자, 신속히 이동하라구 파로파로미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걸어가야 돼요 저기요.. 저기요..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 실례.. 여러분들.. 저기요.. 저기요.. 제일 큰일모려.. 전화 제복 뭔 소리야? 저기요..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네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잠깐만.. 메일은 좀 이따가 갈게요 좀만 이따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쎕니다 어차피 그 외에 건물들이 또 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갈게요 소용 조용히 고마워 고마워 다음 편에서 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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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 기운이 세다 세다.. 음.. 헉.. 헉.. 오우.. 우.. 깜짝놀랐어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없으면 그냥 바로 메인으로 갈게요 그냥 잡기다 하면 바로 갈게요 메인으로 아시죠 여러분들? 그냥 바로 메인으로 갑니다 좀 전에 메인으로 갔다 올게요 그래서 한 번 더 갈게요 일단 메인을 둘러보고 내 말은 일단 전체적으로 시군데를 둘러봤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전체적으로 시군데를 둘러봤으니까 일단은 됐으니까 바로 메인으로 가자 오케이 왕자님 조금만 노형을 푸십쇼 조금만 노형을 푸시고 저에게 되세요 조금만 노형을 푸십쇼 저녁 가진 저에게 tego freely 잠시만요 이렇게만 해주십쇼 이렇게만 해주십쇼 이 옷을 원하시죠? 이렇게만 해주십쇼 이렇게만 해주십쇼 나가겠습니다 나가겠다니까 한마디만 여기가 주인이십니까? 여기 주인이세요? 주인이십니까? 그것만... 그것만 좀 알려주십쇼 가지마... 예..알겠습니다 어르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갈테니까 제가 나갈겠습니다 나갈테니까 대신에.. 내가 한 번 더 걸릴게요 내가 한 번 더 걸릴게요 그냥 거기에 한 번 더 걸릴게요 내가 한 번 더 걸릴게요 어디야? 어디 계신데요? 아.. 제발.. 이거 말씀하십니까? 다시 해놨습니다 원래대로 잠깐만요 이거 말씀하시죠? 잠깐만..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로 분명히 저는 들었어요 원래대로 해놔라 이런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안되겠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대화가 안되네.. 대화가 안될 것 같은데요 여기 너무 센데요 여기는 지금 두 분이 계신 거 같아요 남자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갈 테니까 무슨 얘기든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 이런다니까 말을 했잖아 이름은 빙이야 빙3도 아니고 빙4도 아니고 빙2라니까 안 된다고 말했잖아 그냥 가끔 Disp포자 집사용이.. 빙3F 빙3은.. 빙4도로.. 빙4도.. Gettapi 빙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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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